가자, 가자, 가자 저기도 바이킹 있네 공 틀어, 공 틀어, 공 틀어 가자! 아 이거 누른 상태로 빨라질 수 있구나 개이득이네 나 너무 멀어서 안돼 바이킹이 또 가자, 가자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아.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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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자, 사망 어, 나 캐릭터 느려서 안되겠네 여보, 여보세요 이쪽으로, 위쪽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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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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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! 아, 어디까지 가 아우... 아, 까비 어, 그냥, 어, 미... 아잇! 와, 연결 지렸네 하하핳 밀고, 밀인도 개꿈제 딩군님 갑시다 위에, 위에, 위에 차, 그냥, 위에 차 그래 그래, 차버려, 차버려, 다 걷어내버리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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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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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야, 오케이 어, 나, 나 캐릭터 너무 느려서 안되겠다 카가, 루트님 카가, 그냥 위로, 위로 좀 위로 그렇지! 아, 까비 어, 나이스 갑시다 오케,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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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구릇 아, 멀어 디오 어디야 어허이가, 아아아kill 깐는데! 적짐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아 깐는데 와 힘이 저거밖에 안ㄴ 울트라가? 꼬나 왜 멈춰 이거 아 씨 말도 안 돼 아 적짐고 멍콘 나랑 똑같네 아 초강 고을 지울 수 없구나 아 캐릭터 느려서 안되겠다 오케이 아, 죽였다 오케이 오케이 그치그치그치 잡으러가 아, 까비 오케이 야, 싹 다 밀어버려 얼른 까 아, 싹 다 밀었는데 내가 아 잠깐만, 두고 차, 밀어 아, 뭐야, 아이씨 안 되겠다, 교체해야겠다 어깨 나 저그해서 저글링으로 가야겠지 거긴 공을 찾는데 또 자기한테로 가네 와, 선수교체하면 이렇게 되는거야? 개쩌네 잡히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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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, 잡히자 그렇지 잡히자, 잡히자 잡히자, 잡히자, 잡히자 아, 여깄네, 여깄네 아, 한명 더 있어, 한명 더 있어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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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아 욕 가! 가! 그렇지! 아 교체 투입 선수 지렸구요 좋은 영병술이다 어 교체 투입 선수 지렸구요 공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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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가 선지점을 났다다니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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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 싸움이지 암암 감히 어디에 아 사막아 사막아 위에 아 내가 내가 뺏어 올게 팀 또 당기죠 아 아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 괜찮아 어 저 올림 괜찮네 아 아 아 미루고 가라 간다 간다 어 미안해 우리팀은 미렸네 아 어 닝군이 아니 닝군이 왜 그 공을 피해 아 닝군이 끝까지 가야지 아 닝군이 이거 입금됐다 그거 너무 방심했어 그거 아 이건 입금됐어 이거는 진짜 어 어 오케이 어 어 쟤 공 나오면 참 돼 어 뭐야 아이씨 하 하 하 으응 나이스 나이스 지리구요 저기수 으응 마블은 달려 마블은 달려 제발 아 앞에 앞에 아 아아아아 쏘리 어 입금 냈다 어 나도 입금 냈어 아 뭐해? 우와 저거 뭐야 어 어 게이득 게이득 어 게이득 앞에 차 앞에 공 잡으라 공 잡으라 제발 차 아 나 스킬 못쓰는데 아직 위험하다 아아아아 아 스킬 못쓰는데 아 확실히 진짜 공이 잘 안붙긴 하네 오케이 나도 히드라 간다 형 히드라 패스 형 패스 뭐야 간다 히드라의 마구 패스 오싹 이건 미니맵이 아 미니맵 있네 아아아아 염변 가만있어봐 어 나이스 자가가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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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완벽한 패스 아 Corinth 아앜 위에 차 브이 눌렀는데 웬밍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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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아직 우리 좋아 아앜 그렇지 그렇지 아앜 어 아 아.. 아.. 봤습니까? 봤어? 봤습니다.. 예.. 좋구요.. 응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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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패스 패스 나 마법의 스루를 찔러줄 수 있다고 아아.. 어 나이스.. 어 업 아아.. 족이 저렇게 되냐? 어?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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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2대2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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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좋구요 자아..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노사막님, 룬님, 루우스트님, 민구님 파이팅입니다 자야지 이제 지뢰도 있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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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빠르니까 선제.. 아.. 아니다 아니다 못하겠다 출발 아 이렇게.. 아 내가 휠을 덜 눌렀구나 어쩐지 궁금해 이제는 마킹을 해야겠어요 느리겠어 느리겠어 누워해 너무 가까이 왔다 저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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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되면 뒤로 아오.. 오케이 느리게 한 다음에 오케이 오 지린다 오케이 아 위에 나 위에 나 있어 위에 나 있어 위에 나 있어 됐다 여여여 가능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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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아아아 야 방금 사망이 패스였냐 저거? 어.. 지린다 되게 신기하게 날라왔다 공기 어.. 리얼이야 마구마구 패스 마구마구 패스 마구마구 패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 여여 좋구요 하패 잠만 가자 아 까비 일났네 이거 너 포트야 그렇지 닝고 메 그렇지 아 우리팀 지린다 지린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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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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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위에 아 아 아우 까비 나이스 앞으로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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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구야 슛 슛 슛 슛 슛 슛 역주 좋아요 아 사망이 패스 좋구요 어 사망이가 야 이걸 캐리하네 잘해 어 군대 갈 때 좀 내니까 정신 바짝 바짝 자리잖아 어 뭐야 야 뭐야 야 누구 나갔다 빡쳐서 아 아 무료충이 또 아 이걸 시청자분이 또 무슨 뭐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어 알트탭 눌러서 확인하지 마세요 응 하하하하하하 반응하지 마세요 그런거 다 편집하고 제일 힘듭니다 응 아이고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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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틀렸다 잠깐만 너무 빨리 펼치 우와 저분 못 잡죠 야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어 사망이 사망 사망아 앞에 그냥 던져 아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너무 너무 전진했는데 우리가 마너 없는데 마너 없는데 그렇지 링구 링구님 그냥 밀고차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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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석 빨리 마너 타야 돼 빨리 마너 타야 돼 마너가 없어 저기서 시간 끌어주면 우린 좋아 응 오케이 어이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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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들거라 아아 사망이가 사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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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무아 사망이 어 나를 안쪽으로 돼 형 지금 강 나와서 준거야 그냥 아 어 이거 또 뭐야 아 이거 또 누구야 또 또 뭐야 이거를 사망이가 잡은 다음에 우리한테 주면 되거든 사망이가 잡은 다음에 나 낚아갈게 앞으로 응 어 알겠어 쭉 까 어 한번 쭉 깔게 근데 너무 쭉 까지마 나 나 못 준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응 아 뭐야 나 하하하하 저쪽 난리났다 지금 하하하하 저글링팀 제발 니미나가면 우리팀에 희망이 없어요 저 공격사냐 유일한 공격수 하하하하 주졌는데? 어디 가셨지? 험컷 딴다?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험컷 딸 일이 없지 가만히 안 되잖아 초등학생 으아 내 쪽 벌레 나강했는데? 아 유리해지네 근데 이거 하면 AI가 되는 거 아닌가? 컴퓨터가 더 잘할 수도 있잖아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컴퓨터가 되는 거야? 그렇겠지? 아까 설정했어 오 잡아가 마울 잡아가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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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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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 나이스 아 지렸구요 지렸구요 무료충이 저거 컴퓨터 냈네요 아 저 컴퓨터 냈어 컴퓨터 더 잘할 거 같은데? 아 무료충이라고 나와있네? 그래도 아이디는? 와 저 타이밍 모드 근데 이게 컴퓨터가 그렇게 잘한다며 네 컴퓨터 되게 잘한다 근데 AI를 맞췄어요 가자 오케이 형 나 간다 이거 이거 나한테 죽임하면 돼 그러.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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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까고 일단 까고 일단 까고 못 가게 막고 일단 까고 슛 야아아아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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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링 작아서 곰이 잘 안 잡히는구나 누구야 공 안 잡히는구나 어 사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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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 사막아 차! 차차차! 아..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느리겠고 야 이제 컴퓨터 컴퓨터 조져야돼 이제 컴퓨터 조져야돼 앞에 간다 벨레행기 쭉 달려 쭉 달려 막아 막아 그렇지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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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아 뺏겼네 니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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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앞에 차 니고님 차 그렇지 이거 가자 형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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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면 하면 돼 아.. 아.. 스킬 못써 스킬 못써 앞에 나와서 막아야돼 아니 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.. 니고님 골키퍼 기가 막히네 앞에 차요 그냥 오케이 갑시다 잡아 잡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누가 오죽파 난리냐 긴 쩔거인데 여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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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공격수 많아 따이씨 야 닝구님 철올 야 닝구님 개쩔어 야 사막아 사막아 차 그냥 차 그렇지 로즈님 주워 로즈님 주워 차 차 차 그렇지 달려 수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아 닝구님 대박 야 닝구님 지린다 뭐야 사막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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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 그렇지 그래 시작해 시작해 오케이 로스트 6 뛰어 로스트 6 뛰어 야 로 아 까비까비 뭐야 누구님 가 에시 닝구님 닝, 닝군이 나이소 닝군이 야아 개질 가만있지마 닝군이 죽을래 닝군이 닝군이 저쪽에서 차 못차지? 저것땜에 아 저거 킨상태에서 못차? 방금 태클했는데 태클 그거 그래 할만큼 했어 우리가 인간 아니었지 솔직히 저정도 막아줬는데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삼아 까 삼아 까기만해 가 그냥 가자 지렸다 지렸어 야 희들아 지려 희들아 지려 그래 삼아 공잡으면 바로가 너는 언제나 도움이 되니까 닝군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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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닝군이 위에 나 비었어 지그치그치그치 공어디야 어 나이스 닝군이 나이스 밑으로 줘 밑으로 줘 사방하다 사방이 있는 찾지마 아 4명이 공중에 나갔네 와 와 이것도 30초 남았는데 이것도 모르네 야 공 늦게 잡아 공 에이씨 시간 끄려 10초 남았는데 아직 나무리랑 간다? 아 아 하핡 패 eyeballs 위해서 아 드디어 우리가 승리를 했다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드디어 3게임 만에 드디어 승리를 했네요. 진짜 재밌었다. 가볍게 즐기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꿀잼입니다. 스타2 요즘에 축구 스트라이커즈였습니다.